영월군 공무원들의 지역 전통시장 홍보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영월 공무원 8명이 서부시장 앞에서 전통시장 방문을 홍보하며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게시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4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. 영월군은 관광지 홍보 영상 말고도 독특한 재미를 주는 공무원들의 영상을 지속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. 영상은 영월군 유튜브 채널 핫한 영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영월군 유튜브 채널 핫한 영월군 유튜브 채널 핫한 영월군 유튜브 채널 핫한 영월군이 있습니다.